Q. 김혜능 선수의 첫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Q. 남성빈의 곰을 잡아줬기 때문에 Q. 서울시청구는 김혜능 선수가 남성빈 선수를 잡아줍니다. Q. 김혜능 선수가 복싱도 좋고 Q. 백핸드의 곰을 잡아줍니다. Q. 남성빈의 곰을 잡아줍니다. Q. 남성빈의 곰을 잡아줍니다. Q. 김혜능 선수가 복싱도 좋고 Q. 남성빈의 곰을 잡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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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고는 짧게 그리고 김현웅이 따라 붙는데요. 김현웅 선수입니다. 김현웅. 김현웅 빠릅니다. 그런 면에서 파워있게 공격을 해줍니다. 김현웅의 서비스포인. 세력이 있는 그런 스피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남성빈. 박엔드 벗어나는. 주지 않네요. 볼을 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현웅의 게임 포인트. 김현웅의 공격. 강점을 보인 선수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이기기 위해서는. 자. 하고 있네요. 김현웅의 리스. 굉장히 제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성빈 서비스.. 한번 버텨냅니다.. 그리고 헐립니다.. 김혜능.. 멍들거 같애요.. 남성빈의 서브..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걸로 볼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으신 감을 가지고 자기 플레이를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섰어요. 정말 단조로운 득점이 없는 김현웅 선수예요. 전화가 있는 김현웅인데 남성빈이 한 점을 공격을 해도 계속해서 김현웅 선수가 받아 치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없고요. 남성빈의 공을 다 받아 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